이승현 선수 죄송합니다 자 1대0로 일단은 이승현 선수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승현 선수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대이변이잖아요 이승현 선수 군단의 심장에서 정말 최고의 적으로 돌림했었는데 이승현 선수의 장점이 이승현 선수요? 이승현 선수의 장점이 진짜 무서운게 저 선수가 혹시 게임하는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바를 일반적인 프로게이머 저그 선수들은 드론을 찍을 땐 드론을 찍고 링을 찍을 땐 링을 찍잖아요 저 친구는 드론이랑 링을 같이 섞어요 그래서 저 친구의 공격은 막았는데도 상대방도 부유해져 있고 전 공격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안전하게 하다보니까 분리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승현 선수가 정말 자유의 날개 때부터 저글링 하나로 먹고 살았고 병력을 찍어야 될 때와 일벌레를 찍어야 될 때를 너무나 잘 구분하고 있는 선수라서 아마 이형석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단반이에요 보통 애벌레는 몰아서 찍기 마련이거든요 처음에는 일벌레를 찍고 그 다음에 일벌레가 다 채워지면 병력을 찍는다 아니면 반대로 병력을 먼저 찍고 게임을 끝낸다 이건데 이승현 선수는 병력도 찍었다가 일벌레를 찍었다가 굉장히 어지럽게 하죠 이승현 선수는 이승현 선수가 흥했던 잘하고 있는 점이 공격적인 스타일 때문인데 이승현 선수가 지는 경기를 보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져가지고 양날의 범인 거네요 그거를 고쳐버리게 되면 이승현 선수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라서 그렇죠 굉장히 날카롭지 애매해요 색깔을 유지해야 됩니다 개성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쓰면 이제 10년 동안 실용일간 버티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게이머들도 있고요 충분히 있고요 이승현 선수처럼 우승에서 멋있게 투심도 있었고 이재동 폭군 이런 스케일들도 있었잖아요 남 얘기를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얘기를 유대현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유대현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보경을 해봤는데요 고인규표 수면제가 더 셌어요 유대현표는 어떤가요? 은근히 수면유도제라고 한다면 고인규 해설의 경기는 수면제 꼭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5호전은 언제부터 하나요? 이번 경기가 끝나면 이제 최종전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들어가겠죠 사실 애들이 그냥 떨어졌으면 그냥 갈라 그랬는데 두 명이 올라가 있어서 누가 올라갔나요? 고병재 선수와 조지현 선수가 지금 다 올라가 있어서 저희 애들이 경기해서 꼭 하고 싶네요 제가 진짜 욕을 해주세요 아 그래요? 못하면은 이제 혼내야죠 감독님이 그것도 볼만하겠다 계속 저희랑 함께 계셔야겠네요 가장 가까운 데서 봤기 때문에 그 선수의 이런 점이 진짜 문제였다 이런 점이 진짜 장점이었다 라는 것을 신랄하게 얘기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영석 감독의 매력이잖아요 굉장히 단정적인 그리고 그 그리고 또 해설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레더 1등이 저희 팀 소속 조지현 선수가 지금 레더 1등이거든요 아 1등이 조지현 선수에요? 2등이 김준호 선수고 3등이 변현우 선수인데 그러면 다 말해요 일일이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갑자기 예선장 오더니만 형 절대 이거 저 이거 말하면 안 돼 하더라도 1등 아이들이 로그인하고 게임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 피할 시대니까요 자기 오는 느낌이 너무 좋다 이제 오늘 뭔가 좀 될 것 같다 보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길래 못하면 혼내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오승경보다 실망했던 게 애들이 예선을 되게 레더 랭킹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나와서 못 이기는 거보다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연습용이랑 방송용이랑 달라요 그렇죠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있고 네 지금 상황은 일단 저글링 뛰고 트리플을 확보한 이후에 뛰고 있고요 네 저글링을 많이 찍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공격적인 척 하면서 이제 유연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죠 한 번 올인을 했으니까 상대방에게 올인을 머리에 심어주고 그 다음 일벌레 자 이제 저글링하면 다시 한 번 쭉 간 보고 뒤로 물러서고 있고요 자 지금 여러 플랫폼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스포츠TV.net을 통해서 보시면은 채팅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방송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렇죠 만담도 하고 해설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은영석 감독이 또 프로투스 입장에서 아주 완벽한 해설을 또 보여줄겁니다 슈퍼라이스님이 그러셨는데 어떻게 어차피 실시간으로 보이는 게 이 채팅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 채팅입니다 바로 슈퍼라이스님 슈퍼라이스요? 네 슈퍼쌀 네 아이린 역시 개성이 자기 피할 시대니까요 아 그럼요 슈퍼라고 이제 분강상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또 휘둘리느냐 안 휘둘리느냐 싸움이라서 네 봐봐야지 될 것 같아요 사도의 공송업을 하겠죠? 전멸분에서 네 만약에 전멸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올인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일 거에요 아마 음 음 자 어떻게든 남기용 선수는 현재 일병으로 앞서가고 있고 사도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네 저 사도를 너프해야 되는 게 일단 가격을 좀 손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 환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래가 너무 긴 것 같아요 테란이나 저그 입장에서는 저게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서 7초가 그렇죠 아마? 사이베니 기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네 굉장히 깁니다 예전 군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간으로 7초면 이제 현실 시간은 짧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실 시간으로 7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네 저희도 이제 이형석 감독이 잠깐 자립이었을 때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하타다 굉장히 또 사도가 한기만 난입해도 일벌레를 두세기나마 섞어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 재미 본 겁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승현 선수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기본이 이렇게 짙잖아요 네 저 돈으로 성큰을 하나씩 지워놓으면 좋은데 이승현 선수는 또 뭐 공격적인 걸 워낙 좋아하던 선수다 보니까 아직 사도도 좀 공격으로 성공한 것 같아서 네 남동소수가 끝내려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가시죠 오오 드디어 이제 오늘 처음으로 러퍼라고 하는 가시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시족 굴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사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히드라리스 굴을 확인했다면 뭐 가시족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환상률이 또 갑니다 이게 퍼스가 4벌을 넘는 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왜냐면 옛날이랑 다르게 본신 자원이 너무 빨리 녹아서 이게 4벌을 안 먹게 되면 어떤 공격을 하던지 올인이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서 네 네 근데 사물을 계속 지금까지 안 먹은 거 보면 남경소수가 갈려놓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추가 멀티를 욕심내야 되나요 원래 6분대인데 군심이랑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왕 배를 굴릴 거면 확실히 배를 굴려야 되고 안 굴릴 거면 이제 그냥 게이트 유닛을 이렇게 계속 생산하다 보면 자원이 어느새 없어져요 그렇죠 7,8분에 웬만하면 다 먹는 걸로 보여요 요새는 그래서 빠른 멀티를 하던지 아니면 빨리 싸워라 네 싸우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지옥 전 타이밍을 아무래도 노리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저 일단 남경선수가 3멀티를 먹은 상태에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를 내리고 있고 원사도는 이제 상대방의 병력 체크 예 자 그리고 괴밀충이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내려보고 있는 가운데 네 어어 시야 아주 아파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죠 올라오면 길목이잖아요 자 가시지옥이 조만간 변태가 완료됩니다 예 자 다 나옵니다 으아 번호가 됐어 번호가 됐고 못 올라옵니다 예 분석적인 판단을 했는데 예 너무 안좋았거든요 예 파도를 한번 찍어보긴 했는데 지금은 멀티를 깨는 것보다 경기를 끝낼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나빠던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경력이 조금씩 조금씩 확진되고 있는 남기온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시지옥이 있어서 crois! 아무래도 추적자를 생산하기에는 약간 외계하고요 추적자의 정렬 업그레이드는 이제 끝나는데 잠시 후에는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명폐한 회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나 찍어보고 있었는데 멀틸을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데 기없이 온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병력이 원별자 원사동으로 자화가 끝입니다. 모든 변경이예요. 어... 어... 감정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이승탄은 승현이가 되게 유리하죠. 이제... 아마 본진 자원이 거의 녹았을 거예요. 이렇게 8분에서 9분 때 본진 자원이 거의 다 녹아버려가지고 요즘엔... 옛날이었으면 솔직히 막히고 이제 지금 3월에 따라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일꾼들 본진에서 자원을 지치하고 있는 일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3월을... 네네. 그래서 7분에서 8분쯤에 지어줘야 본진에 녹는 자원을 그거를 이제 그 부분에 보내서 일을 하는 건데 일단... 1번 못 찍고 있어가지고 분열기 대박 싸움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의전에서 분열기에 어차피 한 방에 안 죽기는 합니다만 저걸 들어서 빼버리네요 이승현 자... 또... 이제 저걸 상대로 분열기가 어떤 모습 보여주는 지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코스가 어려운 게 뭐냐면 감시군주와 히드라가 관측선을 다 끊어버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컨싸움인데... 컨싸움인데 저거는... 그니까... 억울한 게 그냥... 컨밋을 한 번만 살짝 놔도... 다 눌러버리니까... 그래... 좀... 슬프죠... 반측선도 찍으랴 분열기도 찍으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그래서 예언대를 생각하는 선수도 있긴 있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럭커 이후에 뮤탈을 가면 토스가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 분열기로 이렇게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럭커밭만 뚫는 데 한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거는 4몰 5몰이 이미 활성화가 되고 그 가스 토대로 뮤탈이 나와버리면 엘리전을 하게 되면 토스는 또 투로보에서 분열기랑 그 유닛을 찍고 있기 때문에 가스도 모자라고 해서 계속 게임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초반에는 분명 사례때문에 토스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그 럭커 사거리가 너무 길어요 이거 거시는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갓신용의 사거리가 길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달려두기 시작하면 우리 정리 앞쪽에 앞장 세우고 뒤에서 지오사키 해주면서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시지옥이 땅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수견이죠 네 잘하네요 네 그리고 저우유자분들은 아 그렇지 이 맛이야 네 자 이거는 대박이란다 할지라도 잠시군주도 있어서 아무 기사가 소환이 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식성 감증에 의해서 지금 이곳지역 약간 초토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지옥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막 그 스톰으로 럭커가 한 방에 안 죽게 됐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GG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가 또 적응스러운 이승현 선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1대1 걱정 дня 네 방금 병일 어떻게 보실나요 evangel developmental 그냥 승현이가 잘했어요 오오오오 비웅이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돌 빨리 깨고 나가면서 상대 4몰에 저지하면서 어차피 럭컬이 간 걸 확인했으니까 안 들어 한다고 사도를 견지하면서 분예기 확보하고 추적자랑 멸차 살리자면 됐는데 너무 끝내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의전 wurde 저렇게 럭컬을 수배하는 쪽 상대로는 뚫는 게 불가능하더라구요 어떻게든 꾸였고요. 3월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더 빠르게 멀티를 먹고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진출전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긴장이 돼서 제 실력이 안 나온 것 같아요.